여기 강원도 전통 메밀점병이고요. 메밀에다가 자색고구마, 그 다음에 단호박, 녹차를 첨가해서 속은 동일해요. 아, 그래요? 네. 너무 짧은데요? 더 설명할게 뭐입니다. 실제 인연식이에요? 그러니까, 아니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있어요. 농순대가 계속 기억이 나요. 이렇게 길이 있는데 공사 중이에요. 여기 땀을 풀어서 길을 낸 데, 배로를 낸 데. 근데 이렇게 배로가 있는 게 있어요. 중인, 중아웃. 효과를 내가는데. 효과를 내가는데. 효과를 내가는데. 너무 잘 안티세요. 제 단리로, 야채맹. 특히 고기와 라면이 아직 안들лось. 하늘을 만들어서 먹어요. 맛있게 먹으니까. 오늘 키워볼. 저녁의 배가 perform상적인 비교인데요. 다 섞어서 먹으면 상큼하러 가세요. 정말로. 하지만 대체ved 물을 넣어서,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